면 우리 인제 문항 시작을 하면 보기의 한 가지 조건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보기를 보면요 한글 맞춤법에 따르면 사이시옷은 아래의 조건 에이 디가 모두 만족되어야 표기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 곶간 셋방 숫자 착간 택간 횟수는 인제 예외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사이시옷 표기에 고려되는 인제 조건으로 여기 에이 비 씨 디 인제 네 가지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뭐 첫 번째 조건은 단어 분류상 합성 명사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인제 결합하는 두 말의 어종이 다음 중 하나일 것이라는 것인데 고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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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자어 한자어 고유어 한자어 더하기 한자어는 안 된다는 얘긴데요. 한자어 더하기 한자 중에 인제 이 한자로만 이루어진 말 중에 예외는 딱 요렇게 여섯 가지인 것이죠. 그다음에 결합하는 두 말 중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야 됩니다. 그리고 두 말이 결합하며 발생하는 음운 현상이 다음 중 하나여야 하는데 니은 소리가 앞말 끝 소리에 덧나거나 그다음에 앞말 끝 소리와 뒷말 첫 소리에 각각. 니은 니은 이렇게 니은 소리가 두 번 덧나거나. 뒷말 첫 소리가 된 소리로 인제 바뀌는 경우라는 것인데. 이러한 이 에이 비 씨 디에 관련된 이 내용 요소를 가지고 사례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따질 수 있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 문제에 인제 답을 고를 수 있었죠. 기역 미음 각각의 쌍은 위 조건 에이디 중 한 가지 조건만 차이가 나서 사이 시옷 표기 여부가 갈린 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기역부터 인제 보면 사이 시옷이 없는 단어는 인제 여기 이 도매 가격을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이 시옷이 있는 단어로 이 도매값을. 지시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인제 여기서 이 둘의 차이가 인제 뭐냐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쉽게 이거에 대해서 접근한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왜냐면 도매라는 것이 한자어고 그다음에 이 가격이라는 것이 또 한자어라는 것을 안다면 한자와 한자의 결합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 앞에서 살펴던 그 비의 조건 결합하는 두 마리의 어종이 다음 중 하나일 것이라는. 고유어 고유어거나 고유어 한자거나 한자어 고유어야 되는데 한자어 한자어니까 이거는 사이 시옷이 없는 것이구나라는 판단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에이가 아니라 인제 비다라고 이렇게 접근을 했어야 되는데. 근데 이것이 이게 한자어가 고유어인가를 그 자체를 여러분이 인제 잘 몰랐다고 한다면 어떻게 접근했어야 되느냐라는 걸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텐데. 요 조건과 관련해서 인제 비에 대해서 판단이 잘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일단 에이 합성 명사냐 아니냐 따져 봐야죠. 합성 명사네요 그렇죠 그리고 씨를 보면 결합하는 두 말 중 앞 말이 모음으로 끝날 것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앞 말이 모음으로 끝났어요. 근데 여기도 요 사이 시옷이 없고 도매도하기 갑이라고 한다면 앞말 똑같이 모음으로 끝난 거잖아요. 그렇다면 차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디를 보면 두 말이 결합하여 발생하는 의문 현상이 다음 중 하나일 것이라고 해가지고 세 가지 조건이 제시가 돼 있는데 둘이 똑같이 된소리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다른 조건에서는 차이점이 발견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 도매와 가격이 이것이 한자어다는 것을 알면 좀 더 쉽게 풀었지만 그것을 모른다 하더라도. 다른 조건들에서 차이점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꼼꼼하게 따져서 여러분이 이 일 번을 답으로 골랐어야 됩니다. 그러한 연습 잘해 봐야 하겠고요 그다음에 인제 니은을 보면요 여기 전세 빵이라고 되는데. 여기 보면 여기 아랫방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는 사이시옷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제 이 차이점이 뭐냐라는 것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전세라는 말도 한자어고 방이라는 것도 인제 한자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니은도 바로 비의 조건과의 차이죠 그래서 여기는 아래 고유어와 방 한자어의 결합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디귿을 보면 이것은 버섯 더하기 국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앞말이. 자음으로 끝났잖아요. 그러면 앞말이 모음으로 끝날 것이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인제 뭐였습니까. 그것이 바로 씨였잖아요. 그렇다면 이 디귿과 관련해서 자 여기는 조개 더하기 국인데 앞말이 모음으로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씨에 있어서 고 한 가지 조건이 차이가 있는 것이구나라는 그런 판단을 해야 했고 그다음에 여기에 중요한 것은 이렇게 발음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발음을 줬다는 얘기는 여러분 이거 인사말로 읽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인사말인데 여기는 존댓말 해가지고 여기 니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앞말의 끝에 니은이 덧났는데. 여기는 앞말의 끝에 니은이 덧난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요소별로 세부적으로 딱 여러분들이 짚어서 파악을 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요 앞말 끝에 이렇게 니은 소리가 덧난다는 것은 디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렇다면 이거 디라고 이렇게 제시한 것 맞는 말이죠. 그다음에 미음을 보면 나무 껍질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요. 요거 보세요 이거 원래 된 소리네요 그렇죠. 원래 된 소리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거 나무 더하기 인제 가지인데 여기 이 뒤에 이것은 원래 된 소리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이. 나무와 가지가 합성이 되면서 요렇게 뒷말이 된 소리로 바뀐 겁니다. 근데 이것은 된 소리로 바뀐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엔 사이셔도 안 적고 여긴 사이셔도 적은 것인데. 그렇다면 이것은 어디에 해당되는 내용이냐. 뒤에 보면. 뒷말 첫 소리가 된 소리로 바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뒷말 첫 소리가 된 소리로 바뀐 것이고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엔 사이. 이 사이시옷이 없고 여기엔 사이시옷이 있다 이렇게 판단했어야 되죠. 그래서 요 오 번 미음에 대해서 디를 한 가지 조건으로 제시한 건 역시 적절하다고 판단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인제 우리 십삼 번 문제. 선생님이 풀기 전에 강조했듯이. 결국은 사례 하나하나를 내가 얼마나 그 요소별로 정확하게 잘 따질 수 있느냐. 그 능력이죠 그 능력 앞으로도 여러분이 계속해서 잘 길러서 문법이 어려운 문제 우리 수능 때는 꼭. 맞읍시다 알겠죠. 좋아요 그다음에 인.